국내 연구진이 소변으로 암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기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조윤경 교수팀은 소변에 서 있는 나노소포체를 분리검출하는 엑소디스크라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나노소포체는 세포 활동 중에 나오는 생체물질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암과 같은 질병 유무를 알 수 있지만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소포체만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웠습니다. 연구진은 디스크 모양의 칩 안에 두 종류의 필터를 넣어 초고속의 원심력을 만들지 않아도 크기별 입자를 분리할 수 있는 엑소디스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개발한 엑소디스크로 방광암 환자와 정상인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방광암 환자의 나노소포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진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.